오늘 먹을 음식 비빔면 계란도 내가 미리 삶아놨어 환상적인 맛일거야 예상이 돼 벌써 없어 좋아 일단 계란부터 한입 먹어볼까? 역시 계란은 맛있어 계란은 맛있어 좋아 면 비빔부터 때깔 좀 봐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뻐 이뻐 한입 한입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놀라워 뭔가 이상한데 다시 한번 한입 먹어볼까 너무 많이 땡겼어 조금만 씻고 다시 다시 끝났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놀라워 아 아 Years 핫 다시 또 한입 이렇게 찰 seems 아우 아니 아니 이게 정형 음식이란건가? 이게 음식이야? 이건 예술이야 아 다들 한입 그래 그래 이 맛이야 역시 비빔면 아 쩔어 아 아 채팅창이 재밌네 리틀까미님 초콜릿 따스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 만족스러워 아 놀라워 마지막으로 소스 이렇게 싹싹 긁어서 아 그래 이 맛이야 내가 생각하던 맛이야 아 아 벌써 다 먹어버렸어 아 정말 놀라워 만족스러워 아 아 아 아 아 아